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캐리어를 드립니다. 그리고 10월 6일까지 랜덤박스 빅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키코캐리어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. 케미씨도 잘하시고 한 번은 뭐 숱을 깔끔하다고 봅니다. 왜 이렇게 잘해라고. 오늘 그 때 처음 하는데. 차가 좋은 분 봅니다. 저 오늘 카트 처음 해요. 배지님. 1대1 고르러. 트랙 고르세요. 연타 다 봤다, 새끼야. 연타가 뭐예요? 연타 다 봤다. 일검. 됐나요? 맞나요? 좋아요. 제대로 안 돼. 나 하나 써. 나도 이게 뭐야. 나도 이게 뭐야. 아니, 괜찮아요. 저도 이거 몰라요. 나도 가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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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고 간다고? 좀 돌려볼까? 가리고 돌아볼까 얘들아 3,2,1 기름이 떨어졌네 빠져버렸지 그럼 거기 지름길 돌아와 너 지름길 못하고 있지? 다시 만나보고 の おお 奸 3 1 2 3 2 3 3 4 4 3 4 4 4 5 혜미 호모니언이 뭐죠? 룰렛입니까? 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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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 먼저 쓰고 자 끝까지 마지막으로 찍 야이 나쁜 애쉬가 하하하하하 살아갑니다 노랜하자 저긴 이마 노랜해도 저 못이겨요 저 말랩이에요 나 노랜 선택이 안돼 자 이번에는 우리 성은이형님을 사소 남부리올게요 나 노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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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노랜